아멘, 청담 아멘, 청담 얼굴 많이 보니 여러분 화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? 왜요? 지금 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? 잠깐만요 갈라진 것만 잘게요 갈라놓은 게 컨셉 아니에요? 아, 너무 갈라졌어요 그래요? 네 안녕하세요 전 촬영합니다 일본 매체에서 오셔서 일본 앨범 홍보로 촬영해요 맛집 투어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스틸 촬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입었네요 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선생님 네 오신다잉 진짜 오, 진짜 미친 건가? 너무 높아 와, 진짜 너무 높아 안녕하세요 나 얼굴 왜 이렇게 붙어? 나도 제진이 수영 안갖고 왔네? 네 카메라 카메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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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먼저 다섯 분 촬영하고 그 다음에 홍기시 미란시 두 분 촬영하고 나머지 세 분 촬영하고 끄내놓은 단체만 찍는다며 왜 이렇게 하하하 말이 자꾸 바뀌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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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자꾸 점점 방법이 느는 거 같아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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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rs democr拠 지금까지 쎀 저희 해외로 즐길 수 저녁 우리